이렇게 떨어지면 안돼요 지금 봐봐요 이렇게 됐다? 이거는 내가 의도한게 아니잖아요 탁 탁 이렇게 제자리 뒤로 물러나지 않게 공을 치면서 물러난다는 것은 공이 맞는 순간에 힘을 많이 준다는 얘기에요 힘으로 친다는 얘기죠 임팩트로 치는게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몸에 붙여놓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대방한테 밀려있는거에요 상대는 그냥 되기만 하는데 다시 임팩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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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또 또 또 몸에 붙이고 임팩트 방금도 그렇죠 이렇게 됐지 그게 들어가면 또 떨어져야 돼 순간적으로 촥 촥 촥 이렇게 가야지 힘을 많이 주면 오히려 밀려요 오케이 또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자 맞는 순간에 손목 딱 임팩트 임팩트 그렇지 잠발하고 그렇지 항상 중요한거에요 이게 내가 준비가 되고 공을 치고 준비가 되고 이게 습관적으로 물론 늦어서 나갈 수 있지만 정비를 준비를 하고 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자꾸 다니까 힘만 들어가잖아 요즘에 그 상태인거잖아 그쵸 그렇지 준비하고 그렇지 준비하고 그렇지 준비하고 오케이 또 준비하고 준비하고 오케이 오케이 준비하고 딱 이거 지금처럼 공을 쳐야 안 밀린다고 상대가 공을 세게 해주든 약하게 해주든 항상 내가 먼저 준비를 하고 공을 치는 습관을 자꾸 들여요 그렇지 오케이 지금 잘했어요 방금도 잘 걸었지 그 다음 또 이렇게 했어 그럼 또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축 또 서브 놓고도 마찬가지에요 방금도 너무 빨리 맞았어요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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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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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았어요 그렇지 또 준비부터 이거 봐 지금 이렇게 쳤잖아 또 튄다니까 조금 이 상태로 움직이기 여기 있으니까 이리로 못 가잖아 그렇지 빡 빡 이렇게 돼야 돼 그렇지 항상 자동이에요 자동 또 또 다시 다시 봐봐 자 서브 넣었죠 준비하고 그렇지 근데 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 안전한 건 이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준비하고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내가 이걸 마음먹기 다음이에요 이제 서브 넣을 때부터 준비를 딱 생각을 해요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요 조금 더 강하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임팩트 있게 그렇지 또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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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오른발 멀어요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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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랑은 딱 그 차인거에요 나는 나는 안정감 있잖아 난 내가 준비되면 받아요 짧게라도 짧게라도 근데 나는 뭔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무이기 속에 앞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약간 수비를 내가 좀 잘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약간 수비를 내가 좀 잘하는 거 아닐까 그죠 그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나는 공격만 잘하면서 학굴 더 잘 칠 수 있다고 그죠 치는 거하고 수비하는 거하고 좀 구분이 돼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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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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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첫 번째 전환이 되는 공은 그죠 이렇게 잡기 어렵거든 내가 준비를 하기 늦잖아 그 때는 스윙만 해요 그 다음에 또 또 치려고 덤비지 말고 준비하란 말이에요 정리를 하란 말이에요 밀리지 않게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랠리가 될수록 안정감이 생겨야지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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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정도의 준비가 딱 되면 차후로 와도 안 불안하잖아 근데 계속 불안해지지 자 준비부터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지금 그렇게 도전적인 건 좋아요 자 준비부터 그렇지 그렇지 또 준비하고 준비부터 오케이 오케이 자 계속 움직여요 좋아 다 다 다 다 다 그렇지 그렇지 준비하고 딱 이게 습관이야 알겠죠 그래야 밀리지 않고 그래야 힘도 빠지고 자 한번만 더 잘 되네요 지금 그렇지 또 자태 정리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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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자 오케이 알겠죠 공이 이렇게 떠와도 그냥 팍 치는 게 아니고 준비부터 하고 치는 습관을 기른다 방금 잘했어 아